딱 교황님 퍼레이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몇십만 명이 환호를 하고 교황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너무 와있는 게 행운이구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교구에서 왔고요 제주교구 주교자 성당 중앙성당에서 온 청년 김혜주 소아 대리사입니다 WID 오기 전에 신부님께서 영어가 좀 가능하냐 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한국 대표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대표한테 교황님 환영식 때 보편지향기도 역할을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운 좋게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당신 사랑의 힘으로 폭력과 전쟁의 고리를 끊어주시어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 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처음에 WID를 오게 된 과정도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게 되었고 운 좋게 그것이 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를 왜 여기로 부르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제 그 보편지향기도를 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를 알려주시려고 저를 불렀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말 행운스러웠고 또 그만큼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과 저는 그 정도로 못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 가면 조금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